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대표 항암 음식이죠 바로 마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늘이 어떤 암에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 결과 말씀드리고 또 효과적으로 이런 항암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줄여서 먹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03년에 이미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요 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마늘의 효능을 발표했습니다 임상 논문 37건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28건에서 이미 마늘의 암 예방 효과가 밝혀졌는데요 특히 어떤 암이었냐면 위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암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죠 근데 이 마늘이 이 균에 대한 항균 정형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위암에 대한 효능이 밝혀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위암 뿐만이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먹게 되면 또 다른 암에도 더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강암이라든가 인후암, 신장암, 난소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이 항아메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바로 식물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 성분들을 보시면 알리신, 알리움, 또 이오시오 시아네이트 그 다음에 또 미리세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이 발암물질을 해독해내고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면서 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미리세틴이라는 성분은요 이 벤조필에는 아시죠? 일군 발암물질인데 우리가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또 태울 때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발암물질을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마늘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요? 어떤 분들은 생마늘을 먹는 것이 좋겠다 어떤 마늘은 구워서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?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권장드린다면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알리신 성분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생마늘을 먹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도 또 항암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익혀서 먹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마늘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지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진 마늘로 활용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인의 대표 항암 음식 마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떤 항암을 예방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마늘 또 양파도 좋습니다 같이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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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